여기는 전번에 한번 올렸던건데 예 올렸던건데 새로 사장님이 또 새로 지금 이 수석을 전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쭉 보죠 요 요렇게 요렇게 나와 요렇게 나옵니다 아주 이거는 뭐 스킬도 아주 좋아요 스킬도 좋고 아주 좋아 요런 흠뻑 파였지 흠뻑 파였어 이거 요거 봐 흠뻑 파였다 요렇게 많아요 아이고 석질은 아주 좋아 이게 좋은데 이게 매산자가 딱 돼 있잖아요 매산자야 그죠 이거 일부러 깎은거 아녀 자연석으로 나온거지 산수경석이야 아주 좋죠 이거 망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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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